1945년 화순 탕광 15호 갱도가 무너졌다 각 모델에 갇혔어 어서 구해내야 합니다 굴착기만 내주십시오 아 그럼 우리가 안돼 허가 없이 장교에 쓰는 건 불법이야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거기 사람이 그들은 살아있소 아직 살아있소 지거허렛놈 무너진 탕광 그곳에 사람이 사람이 있소 사람이 있소 사람이 있소 사람이 있소 15호 갱도 무너진 탕광 그곳에 이곳에 시댁같은 어둠 속 구조를 기다린다 거기 사람이 있다 여기 사람이 있다 우리 도로가 있다 여기 사람이 있다 우리 가족이 있다 여기 사람이 있다 거기 여기 사람이 있다 거기 여기 사람이 있다 거기 여기 사람이 있다